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이제 막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신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바인 베델교회에서의 청년부 사역을 마치시고 브레아 지역에 새롭게 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신 강문구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강문구 목사님 모시고 어떤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또 더 베델교회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지금 행복한 동행에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레아의 더 베델교회를 섬기게 될 아니 섬기고 있는 강문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성도님들도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사실 개척이라 그러면 우리가 또 설레는 마음도 있고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거든요. 어쨌든 개척을 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 온바인 베델교회 담임 김한영 옥사님과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축하하는 설립예배를 바로 그제 주일날 드렸거든요. 아직 저희들끼리 예배를 시작하진 않아서 막 교회가 정말 시작했나 실감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득 안고 지금 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하시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바인 베델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청년부 사역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맡으셨을 때는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10명 정도 50명 정도 출석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이 청년부가 크게 부응을 했다고 들었어요. 약간의 과장이 아니라 굉장한 과장이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부응했다고 말한다는 건 그렇게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정직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코비드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현장 예배가 오픈했을 때는 원래 드렸던 청년부 예배 규모보다는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모였던 인원은 한 70여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지만 현장 예배에 나왔던 인원이 그랬던 거지 원래는 많은 청년 멤버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저의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너무 잘 실을 뿌려주셔서 금방 현장 예배가 열리고 예배가 정착이 되니까 예배의 자리로 청년들이 나와오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부가 확실히 좀 성장한다 상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베델교회의 사랑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델교회의 장년 성도님들 우리 단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청년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니까 그 사랑을 청년들도 다 알거든요. 사실은 청년부 자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니면 목회자의 어떤 탁월한 역량이 있어서 청년부가 부응했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말 같고요. 교회의 사랑, 교회의 배려, 교회의 관심 덕분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고 일단 이전에 맡으셨던 분께서 열심히 씨를 잘 뿌려주셨고 그리고 베델교회 온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 덕분에 이 청년부가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성도들이 열심히 청년부를 서포트하고 사랑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셨는데 개척을 하셨어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베델교회 하면 참 큰 교회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사실 다른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지금 홀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혹시 베델교회 뭐 서운한 점이라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매주 그래도 한 몇 개월간은 청년 예배를 드렸거든요. 드리는 내내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한 1분에서 5분 사이는 후에 했습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또 한다고 했지. 너무 예배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사실 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마음을 잡았는데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왜 사람들이 목사가 됐냐고 묻는다면 제가 하는 대답은 하나거든요. 교회가 좋아서요. 저는 교회가 좋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왜 개척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동일한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좋아서.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개척하는 이유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누군가는 교회에 아쉬움이 있어서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들이 있어서 개척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개척은 교회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개척을 하려고 그래요? 좀 다른 교회? 왜 그냥 십자가만 걸고 간판만 다는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더 멋있는 더 의미 있는 교회를 하고 싶어서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라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대답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한테 기독교의 복음은 물론 결핍이라는 게 하나님께 나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의 본질은 부요함, 배부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무언가가 부족해서 필요해서 하신 게 아니고 성사미 하나님의 굉장히 부요하고 풍요로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저희가 믿는 신학 전통에서는 보고 있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믿고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개척되는 것도 뭔가 아쉬움이 있거나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배불러서 흘러넘쳐서 저는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척하시면서 굉장히 설레이셨나 봐요. 네, 맞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당연하죠. 모든 감정들은 당연히 복합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과연 그런데 결정적인 감정이냐. 되게 다양한 감정이 있는 건 솔직히 사실인데 뭐가 결정적인 감정이고 그것이 뭐가 어떤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냐라고 말할 때 항상 개척을 결정한 다음에 저의 결정적인 감정, 저를 이끄는 건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감사가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셨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된 감정은 감사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이 99고 감사가 1이면 어떻게 개척할 수 있겠어요. 감사가 주된 감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강문근 목사님 굉장히 행복한 미소 보이시는데 그렇다면 바로 옆에서 가장 크게 동력할 우리 사모님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개척하면서 저는 사실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께 진심이긴 한데 가볍게 재밌롭게 개척하세요. 개척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마디만 딱 들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말이냐. 그런데 우리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럼 하면 안 되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현실감각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얘기를 아내한테 꺼내면서도 사실은 두려웠어요. 아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염려됐기도 했거든요. 뭔가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는 사실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지금 분명한 어떤 시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나 진짜 행복했던 기억이 예전에 우리 아빠가 개척했을 때 집에서 예배들었을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미 더배들교회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매. 우리 목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모님이 몇이나 될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아주 힘 있고 배짱 좋은 목사님이기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가장 내 옆에서 동력할 아내의 의견이 참 중요한데 흔쾌히 예스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힘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힘을 많이 받고요. 저는 아내를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배짱은 없지만 아내를 향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아내가 어떻게 날 먹여 살리겠구나라고 하는 담대함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아내를 향한 믿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청룡부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혹시 울며 불며 바지를 잡았는지. 그렇지는 않고요. 글쎄요. 청년부 분들에게 먼저 제가 한마디 좀 드리면 사실 어제 딱 제가 건네받았어요. 뭘 건네받았냐면 우리 청년부 분들이 교회가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모아서 개척 헌금을 해 준 것을 어제 받았거든요. 사실은 몰랐어요. 이렇게 모았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모아서 어제 딱 그걸 받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배대교회의 예삼 청년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 개척을 생각할 때 청년들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거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청년들한테 4년 내내 외쳤던 말 때문이거든요. 하느님을 신뢰합시다.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뭐가 행복했냐면 내가 그 말을 먼저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구나. 그래서 나에게 4년 동안 내가 했던 어떤 설교보다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이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들이 예삼 청년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메시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년들을 생각하면서 기뻤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들이 거짓말 아니고 나도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진짜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책임져주는지를 너희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느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역시 제 예상보다 우리 예삼의 청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성숙하여서 제 말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없어도 우리 청년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는다. 걱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가 없는 게 더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요. 우리 목사님께서 4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청년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설교가 우리 목사님의 삶이 되어서 청년들에게 그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귀한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삶과 메시지가 일치하는 목해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 목회로다라고 말하면 너무 민망하고요.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아 아멘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교회가 좋아서 개척하시는 목사님 아멘. 맞아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의 가장 강력한 표현 중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남긴 게 교회인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형성되지 않는 말 같고요. 사실은 예수를 사랑하는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건사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건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건사님께서 굉장히 심플하게 답을 해 주셨어요. 교회를 좋아하면 돼. 맞아요. 저는 완벽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는 힘이 교회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오해가 말끔히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배들교회 서운한 게 1도 없고 나는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척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개척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쓰인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내가 걱정이 된다 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배들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이름도 사실은 배들교회에서 정해주셨고 모든 과정 가운데서 배들교회의 말로 할 수 없는 인내와 사랑과 지지와 격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럼 배들교회에게 누가 안 돼야 될 텐데 교회에게 정말 흠이 안 돼야 될 텐데 교회에게 덕이 돼야 될 텐데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이 배들교회가 볼 때 참 아름다워야 될 텐데 하는 이 부담감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섬겼던 배들교회라는 그 교회에 하나라도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개척해서 나가는 모습이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아멘입니다. 그것의 실질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계속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을까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교회 개척을 생각했을 때는 배들교회와 관련되어서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이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당연히 제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다리목사님께 상의를 드렸을 때 다리목사님의 반응으로 교회와 함께 개척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초창기에는 참 명확하지 않음으로 흘러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와서 깃발 꽂고 이제 개척합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다리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펼쳐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이걸 조정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막막함 안개가 같은 순간들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답은 명확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은 내가 시작했고 이미 교회는 시작되었다. 이미 교회는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염려였거든요. 하나님 이게 될까요? 하나님 교회가 설까요? 사람들이 모일까요? 혹은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듣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교회는 이미 시작됐다. 교회는 이미 세워졌다. 그리고 내 교회를 내가 세웠다 이미.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팬데믹 마치고.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전의 성도가 100% 돌아오지는 않는 상황이고 팬데믹 거치면서 힘겨웠던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려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안개와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안개 같은 상황이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4년 동안 청년부 사역하시면서 외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라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실전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코비드의 시기에 청년부를 갔거든요. 환자님과 다쳐있던 시기에. 그때 제게 주님께서 주였던 마음은 창세기의 이삭의 농사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흉년 때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것. 그러니까 농사가 아주 잘 되는 풍년의 때에도 100배의 소출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가뭄의 때 흉년의 때 100배의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좀 믿는다는 건 뭘까를 믿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교회가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힘든 시기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참 인상있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마치 생명인데 우리가 사람이 많아, 인구가 많아 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 낳으면 인구가 순식간에 절벽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 위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중요한 건 그래서 일단 낳는 거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가 교회도 지금 많은 문의를 닫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길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다는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주님 설명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아멘. 우리 목사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계속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명이 올리는 거 아닐까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믿고 뛰니 낚아채신 하나님을 목사님의 새로운 사역의 자리에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 게 저 문장입니다. 믿고 뛰니 낚아채셨다. 저는 그걸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믿고 뛰면 하나님이 낚아채십니다. 일단 믿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낚아채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배들교회의 단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정말 물질로, 기도로, 예배 참석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1년 동안 헌신하기 위해서 따라가시잖아요. 참 많은 도움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은 배들교회의 단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산다는 것은 한 개인의 힘으로 되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계속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하시고 감사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척교회 첫 예배, 설립 예배 들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꿈꾸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꿈이 사실 이제 실현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설립 예배 때 많이 축하를 받고 그다음에는 그다음 주부터 현실이 시작되잖아요. 저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개척하시는 교회들을 봤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설립 예배 축하한다고 간 다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다음부터는 사실 되게 적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은 설립 예배 많이 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들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제가 어제 당사자가 됐잖아요. 너무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우리 교회를 이끌고 한 힘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랑과 축복과 격려가 이끌고 가는 힘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경험해 준 것 같아서 압축해서 경험해 주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설립 예배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설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 배대교회 성도들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더배대교회에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위치는 어디에 있고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말 길게 해도 어차피 이 얘기 힘들 테니까 애플 맵이나 구글 맵에 더배대교회라고 검색하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브레아에 위치하고 있고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57번에서 나오면 1분이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허락이 되어서 모든 것이 너무 잘 갖춰진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1시에 예배 드리지만 또 우리 교회는 오시면 식사일 교제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연령대가 정말 다양해요. 여덟이 넘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막 이제 어린 갓난아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예배 드린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젊은이 혹시 교회인가? 나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어울리지 않겠나? 어울리지 않으려나? 라는 염려 전혀 할 필요 없고요. 또 아직 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참석하기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는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아마 청소년부터는 운영하려고 하고요. 좀 더 예배가 이제 아직 저희들만의 첫 예배도 드리기 전이니까 예배 드리면 어린아이들까지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더베델교회의 위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유튜브 하단에 자막에 저희가 주소와 예배 시간을 넣어놨습니다. 주소는 480노스스테이트 칼리지 블라바드 브레야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배 시간은 어른의 경우는 주일 오후 1시 그리고 청소년은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베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단순하고 취상적이어서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 잘 반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딱 어떤 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에 잘 귀 기울이 돼 공동체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함께 듣고 함께 대답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고요.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 이 지역과 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특별히 이 시기에 이 지역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에 자기를 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육신은 현실 오늘날의 성육신이라고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교회도 역시 시간과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 앞에 공동체가 함께 귀 기울여 듣고 공동체가 함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시간, 이 공간, 이 지역을 잘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더 베델 교회 많이들 오시라고 초청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9월 8일 저희들의 더 베델 예배 처음 주일 예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주일 1시고요.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오셔서 정말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일 날 기다릴게요. 자, 오늘은요. 부레아 지역에 새롭게 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신 강문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에는 설레임과 또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시작의 첫 걸음일 때는 더 베델 교회와 강문근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출발에 힘찬 응원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더 베델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